윤호 씨의 셀프 볼콕, 볼쪼압! 이걸 이제 또 보여달라고 볼콕만 하면 되는 건가요? 아니, 진짜. 볼콕, 볼쪼압이 있었어요. 이렇게 쪼압. 윤호 씨는 이런 센스가 있기 때문에 절대 실망시키지 않습니다. 문서대로 하겠어. 볼콕! 자, 볼콕!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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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어,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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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아빠가 하는 거야, 저거. 야, 저거 너무. 민기야, 너도. 민기야, 지금이 아픈 거 아니야? 야, 이런 거야. 아, 저거. 민기야 왔다, 그렇지? 사랑해, 어? 아, 웃긴 생각이 아예 없었는데. 윤호 씨, 이거. 대박, 이거 울리는 거. 어, 이거는? 우리 아빠가 하는 거야. 어. 어. 네, 아, 부끄럽네. 아, 근데 이 친구들이 호흡이 좋았네. 이렇게 윤호 갔다가 민기 가니까 다시 웃겨주네. 아, 너무 재밌네. 그러게, 그러게. 설렀다? 둘 다 살았어, 이거. 아, 대단했습니다. 아, 대단했습니다.